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윤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패치 읽어주는 남자라는 컨텐츠를 하나 진행합니다. 매주 이제 나오는 패치를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 주석처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스무 번째 패치 화형입니다. 화형 카드가 패치된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좀 지은 것 같은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점은 바로 카드 모음집 메뉴에 대한 패치입니다. 인기임에서 확인을 해보시자면 직업별로 빨강 초록 혹은 무색 무색 아래는 상태 이상도 무색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 이거에 관련돼서 이거를 이렇게 원클릭만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도록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패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I에 대한 개선. 옛날에는 막 저주 카드 무색 카드 보려면은 빨강부터 내려가고 쭉 휠 돌려가고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가면 초록 나오고 초록 끝나면 초록에서 아래로 또 이렇게 계속 굴려가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런 편의성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패치입니다. 두 번째 패치는 빠른 카드 선택입니다. 이것도 인기임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카드 위에 번호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없애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생깁니다. 그리고 번호를 누르시면 마우스 위치로 이동이 되고 오른쪽 클릭하면 취소, 왼쪽 클릭을 하면 바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수비 카드 같은 이제 대상이 없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순간 사용이 되지만 공격 카드는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찍어야지 사용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1번을 사용하면 두 번째 카드가 1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카드부터 사용을 하셔야지 클릭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카드가 리워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무모한 돌진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자신한테 취약을 거는 효과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파란 카드였는데 패치가 되면서 흰색 카드로 변경되고 7데미지, 데미지가 좀 줄고 뽑을 카드 더미에 어지러움을 넣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지러움이란 카드는 세 가지 카드, 무감각으로 방어도를 만들 수도 있고 어둠의 포옹으로 드로우를 만들 수도 있고 진화를 통해서 또 드로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덱을 잘 짠다면 무모한 돌진은 손해를 입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드를 가져오는 카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패치된 카드는 화형입니다. 화형이 지금 이게 적 전체에게 데미지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노강에는 18데미지, 강화는 아직 안 해봤는데 왜냐면 화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코스트가 낮았고 하나를 소멸시킨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 카드 같은 거를 소멸시키면 더 좋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썼지만 지금은 소멸 카드가 아니고요. 내 덱에 화상 카드를 집어넣는데 어지러움은 무감각이나 어둠의 포옹이랑 바로 연계가 되는 반면에 화형은 연계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현재 진화밖에 없어서 오히려 너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령화 역시 리워크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불가침을 얻게 바뀌었는데요. 대신에 매턴, 민첩을 1씩 잃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스킬 카드가 많은 덱에서 딜을 조금 올려주는 형태의 카드, 능리처점의 하이호환이라 불렸다면 이제는 약간 공격 카드 위주의 덱에서 수비 카드를 안 쓰는 공격 카드의 덱에서 한 장을 넣어서 3턴 동안 버티는 형태의 카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사용해봤지만 자주 쓰이기는 힘들겠지만 옛날 유령화보다는 확실히 쓰임새가 있어졌다. 어느 덱에는 들어갈 법한 덱이 생겼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밸런스 패치가 되었습니다. 깨어난 자, 호구세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배에 칼을 꽂은 여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별명이 있는데 힘이 상승되는 게 너무 강하다. 패치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프가 살짝 되었습니다. 힘 증가량이 1씩 감소됐어요. 절단이 미세한 버프가 되었습니다. 7뎀에서 8뎀, 10뎀에서 11뎀 이렇게 약간 이거는 제 생각에 단건분사하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살짝 상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소가 상하게 됐습니다. 강화 연소를 7뎀으로 바꾸면서 그나마 조금 세지면서 쓸만해졌나? 근데 사실 오늘 써봤는데 아직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난폭한 타격에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일반 카드였는데 고급 카드로 변경되면서 잘 안 나와요. 대신 이제 무모한 돌진이 잘 나옵니다. 무모한 돌진은 근데 쓰기 편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버그 수정이고요. 버그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제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패치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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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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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